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2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 치르느라 그리고 시험 결과를 놓고 충격받느라 그리고 또 방금 해설강의 마치고 하는데요. 해설강의 또 들었다고 한다면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 내가 해설강의를 3개 파트로 나눠서 하면서 강의 중에도 틈틈이 이야기를 했었던 거지만 다시 정리해서 총평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한 거 남은 수능 기간까지 향후 대책에 대한 걸 정확하게 로드맵을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직접 연계 지문은 당연히 부재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연계율을 50%로 축소한다는 건 뭐 어불성설이고요. 영어의 경우에 있어서는 간접연계 뭐 소재연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야 본 적이 없는 쌩 날것의 지문 갖고 해봐 이거죠. 이게 원래 수능으로서의 회귀를 한 거죠. 야 나는 정말 총평을 하면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적절치는 모르겠지만 EBS 직접 연계 그리고 EBS 직접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강사가 몇 개의 지문을 어떻게 적중시키느냐에 그것이 영어 강의에 대한 역량으로서 평가가 되는 아주 그런 긴 시간을 한 1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야 너무 그러니까 영어를 영어답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 영어를 영어답게 가르친다는 것을 슬로건으로 삼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대표 사교육 영어 강사로서는 참담한 그런 긴 세월이었고 상당히 분노와 인고의 세월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한국사와 함께 절대평가가 되면서 영어가 아주 잡과목으로 밀려나니까 야 이거 뭐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냥 개인적 소회를 얘기하는 건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가 완전히 개판 난장판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확정돼서 간접연계로 바뀌면서 이제 원래의 수능으로 돌아간 겁니다. 야씨 왜 재수없게 낮 때 이게 딱 된 거야. 어? 코비드 나인틴 안 끝난 것도 재수없는데 왜 또 영어는 갑자기 절대평가는 유지됐지만 이렇게 EBS 연계가 안 돼버린 거야. 해서 이렇게 푸념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엄연한 현실을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자 9월 해설 강의도 안 할 겁니다. 9월 해설 강의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9월 해설 강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6월과 똑같은 양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6월만 하고 이제 딱 수능 방향성 잡아준 대로만 여러분들이 가주면 되는데요. 일단 정답 변수로 체감하는 난이도 매우 상승이 됐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2021학년도 수능을 대비했었던 바로 전년도 6월 평가원에서의 1등급의 비율이 이제 8%대였고 그보다 이제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실제 수능이 코비드 나인틴이라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내가 해설강의 총평하면서도 수능에 대해서 해설강의 총평하면서 얘기했었지만 뭐 한 12% 정도에 육박하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1등급이 양산되는 쉬운 난도였었잖아요. 그런데 자 그게 이제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난도에 대한 조정이 아니라 기본적인 영어 학습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EBS 지문을 뭐 달달달 암기하고 뭐 영어 선생이 야 이런 거 출제될 거다 이렇게 뭐 찍어주는 듯한 그런 스타일에 말도 안 되는 내신식의 파행적인 EBS 직접 연기는 이제 좀 끝난 겁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런 패러다임 쉬프트가 이미 진작에 그 안이 확정됐을 때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제 6월 평가원 뭐 3월 3월 4월 모기사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뭐 별로 안 좋은 게 생각했지만 이 6월 모의고사 평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영어 학습에 대한 패러다임 쉬프트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와야 된다는 걸 이제서야 비로소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힘들 텐데 영어마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딴죽을 거는 듯해서 참 힘들겠다고 뭐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만 자 반드시 6월 2일 이 평가 모의고사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남은 수능 때까지의 방향성의 급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때라는 걸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난도가 높아진 게 아니고 난도 아니 사실 엄정하게 따져보면 작년 6월 9월 또 실제 2021년도 수능에 비해서 뭐 난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체감 체감하는 게 좀 높게 여겨진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어 학습이 잘못되어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국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평가원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습의 방향성이 갈피를 못 잡고 파생이 파행이 계속되어 왔었다는 겁니다. 뭐 누구의 문제도 아니에요. 네 문제 아니니까 지금부터 잘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특이점을 보면 자 유형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유형 절대 안 바뀌어요. 이번 유형은 뭐 이미 절대평가 이후 확정된 유형 다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뭐 신유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점은 데이파 유형 다섯 문항 중에서 두 문항이 3점 배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20번 주장하는 바에서 24번 제목까지의 구간에 있어서는 사실 3점 배점이 하나 정도는 주어졌지만 이렇게 두 개가 배점이 된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이제 해설강에서 했었던 21번 함의출원과 23번 주제 이 두 개가 3점 배점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하나가 나가버리게 되면 상당한 충격이 될 수가 있었죠. 왜? 어차피 진짜 이제 진검승부의 구간은 원래 3, 1, 4, 2 빈칸출원부터 해서 장문독해 논리적 장문독해 42번까지 구간이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체 지문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데이파악하는 능력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게 영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주어진 그러한 내용을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인지 우리말로 된 건 안 그렇고 영어로 된 건 안 그렇겠습니까? 뭔가 글을 읽었다 한다면 필자가 말하고 전한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신시험 준비를 할 때도 그렇고 EBS 교재를 달달달 암기하는 식의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가 하다 못해 어느 하나의 단락을 읽고서 주제문이 뭔지 파악해낼 만한 능력과 안목도 없는 수험생들이 아마 금년 수험생들 전체 수험생 가운데 90% 육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영어선생이 자 이 문장 주제문이지 하면 주제문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동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왜? 어차피 내가 직접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지문은 똑같은 게 대부분 나올 테니까. 어차피 문제만 바꿔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수릉독회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그리고 그냥 영어 문장을 그냥 난도질해서 칼같이 분석하고 그냥 우리말로 멋지게 옮기는 해석의 영역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잘못해왔던 방향성이 그대로 뒤통수를 완전히 후들겨 까맞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바꿔야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특이점 두 번째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글의 순서 문장에 있어서 야 또 이거 알파카죠. 야 이거 보통 뭐 CAB, CBA, BCA, BAC. 그러면서 A로부터 시작되는 A, C, B. 이게 정답이 됐었던 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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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믿고 걸렀던 거야.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었는데요. 이제 문장 삽입에서는 더 심해요. 보통 답이 3번 이후로 있다 하면서 1번, 2번은 또 믿고 걸러. 그랬다가 예전 수능에 있어서 문장 삽입인데 1번이 정답으로 돼 있다가 정답률이 한 30% D로 떨어져 버렸었던 전혀 어렵지도 않았는데 그럼 수험생이 믿고 걸은 거죠. 아이고 이게 정답은 1, 2, 3, 4, 5번에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20%씩이고요. 그리고 특정 선택지가 정답이 됐다는 어떤 그런 어떤 얄팍한 생각 또 수능이 이제 다가올수록 별 미친 인간들이 마치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아니면 무슨 점집에 찾아간 것처럼 자 이런 유형은 보통 3, 4, 5번에서 답이 나오죠. 1번, 2번은 믿고 거르세요. 뭐 이런 인간들이 생겨나요. 막 그런 막 강의를 막 무슨 찍기 수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면 밖으로 끄지마서 한 대 따귀를 때려주고 싶습니다.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이런 거에 진짜 혹세 무미나는 이런 거에 그냥 팔랑팔랑기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제대로 됩니까 영어가? 아이고 돌아와야 됩니다. 어떤 조합이든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선지 1번부터 5번까지의 정답의 가능성은 20%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특정 유형에 대해 특정 정답에 몰렸었던 결과가 앞으로의 것이 또 그럴 거라는 걸 절대 나타내지 않습니다. 항상 수학적으로 알죠. 독립시험입니다. 인디펜던트 트라이얼입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거는 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믿고 거르는 건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일단 뭐 긴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보는데 일단 보면 일단 제일 많이 틀린 거 1, 2, 3, 4번은 3, 1, 4, 2, 9번 이건 뭐 언제나 그래왔던 거예요. 뭐 생소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31번 빈칸 출원. 내가 해설 강의할 때 이건 빈칸만으로 답이 나오네요. 그랬잖아요. 충격받았을 겁니다. 빈칸부터 똑바로 잘 읽으세요. 미얼의 미얼. 미얼하는 형용사가 붙는 거래요. 아 그럼 하찮아지는 거죠. 겨우고 고작이고 단지고. 그러니까 세컨데리로 당연히 빈칸만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주구장창 그냥 해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해석 잘해야 돼요. 그런데 해석이라고 표방하는 교재나 강의들 보면 무슨 번역하고 앉아있어요. 번역? 이야. 그래갖고 영어 어떻게 해? 해석이라는 말에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진짜 해석은 번역이 아닙니다. 진짜 해석은 뭐야? 영어 어순 그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아 필자가 말하고 저런 바고 이거구나 하고 그거를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는 게 진짜 해석능력이 그러니까 뭘 번역다위를 하고 앉아있으면서 언제 그걸 시간내 해결해? 만약에 이번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면 해석이라는 함정이 너의 발목을 잡은 거라는 걸 꼭 명심해라. 해석이 안 돼서가 아니라 잘못된 해석을 하고 앉아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읽었는데 진짜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 중요한 문장은 뭐겠어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문장은 주제문이에요. 그렇지? 정답에 대한 근거가 되는 문장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항상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이것이 주제문인지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예시와 상술과 구현인지 이거를 엄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잘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필자가 정자로 말하고 저런 바고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반복해서 그걸 읽어봐야지. 쓸데없이 모든 지문 내의 문장을 똑같은 비중을 두고 다 탐독하고 앉아있는 건 잘못된 방법이라고요. 그래도 모르지 또. 그렇지? 그리고 36, 34, 39 3.1 사회 구간에서 이렇게 몰려있고 이런 식의 정답률이 막 30%, 20% 상당히 오랜만이죠. 특히. 그렇지? 이게 이제 비연계 그러니까 난생 처음 본 지문에 대해서 나타나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고3 현역이라고 한다면 1학기 기말고사 내신도 있기는 하겠지만 자 그것만 제외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 9월 평가원까지 여름방학을 거쳐가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한 패러다임 쉑트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공부를 제대로 가닥을 잡아갈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준비하는 시간 또 다른 과목의 준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수능 독해 수능 영어 독해죠 의 본질적 개념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충격받을 것도 없어요. 이걸 제대로 여러분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고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되는 참사이니까 지금 하면 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강의 중에서 수능 독해 컷 브레이커 이게 이제 이 수능 독해의 그런 개념과 문제 해결하는 원리를 기출 짐을 가지고 압축적으로 해놓은 거니까 그걸 활용하고 아 그럴 시간은 없는데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모든 해설 강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 올라 있습니다. 그것들 다 보면서 어떻게 수능 독해의 개념을 잡고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될지 잡으면 됩니다. 나는 뭐 이때 기다리고 저때 기다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원리가 아니거든요. 나는 수능이 처음 도입됐었던 1994년도부터 지금 현재 2022학년도 수능을 대비할 때까지 계속 똑같은 원리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제대로 잘 터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무엇보다도 대입학이 잘 되어야만 21번의 함의출현도 그렇고 또 30번 어휘 문제도 그렇고 또 무관한 문장 고르기도 그렇고 뭐 빈칸출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거니까 제발 누가 어떤 선생이 자 읽고 이게 주제문이지 이거 두괄식이지 이거 미괄식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무슨 카피머신처럼 복사기처럼 그냥 받아 적고 표시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스스로 단 몇 개의 지문이라도 좋으니까 직접 대입학을 해보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능력 생각하면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게 안 길러지면 9월에도 똑같은 결과 실제 수능은 더 참담한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오늘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대입학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세듀에서는 2024 구간 물론 강의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연계를 대비할 수 있게 그런 걸 가지고 뭐 어떤 교재라도 좋아해요. 내가 무슨 뭐 총평을 하면서 내가 세듀에서 나온 책 홍보 내가 메가스터디 강의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강의를 홍보를 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어쨌든 양질의 문제를 가지고 대입학하는 훈련부터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항상 3, 1, 4, 2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3, 1, 4, 2 구간에 대해서 집중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연계단 집중적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또 역시 교재도 만들어 놓고 강의도 해놓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자 이러한 변화되는 흐름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2022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능실강 독해 모의고사 만들어냈고 강의 개강했고요. 그리고 또 최우수 문항 400제 그러니까 항상 해마다 수능실강 독해 모의고사를 만들어 왔었던 것 중에서 우수 문항을 골라서 만들어내는 이런 문제집 수능실강 최우수 문항 400제 이런 여러분들이 풀어볼 만한 양질의 문제도 갖춰져 있으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EBS에 집착을 하는 것보다 EBS와 연계가 아닌 그런 비연계의 양질의 독해 문항을 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자면 패러다임 쉬프트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한 시대를 관통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총합을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거창할 것 같지만 수능 영어 독해 수능 영어 시험을 보는 것이 EBS에 갇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완전 그 EBS의 족수에서 벗어났음을 선포하는 게 바로 이번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뀐 패러다임에 맞춰서 새롭게 새롭게가 아니라 원래 이 방향성들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영어 학습을 해줘야만 9월에 이어 실제 수능까지로 잘 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요. 난도가 뭐 이거보다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아주 정확하게 변별력이 드러나거든. 영어 공부를 제대로 했느냐와 아니냐가 알겠죠? 그리고 항상 마지막으로 얘기하지만 대학 수학능력시험이라는 것에 대한 용어를 생각해 봅시다. 대학에 진학해서 전공학문을 수학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 수용으로서의 능력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으로 갖추고 있느냐 의 여부를 묻는 게 바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어 영역의 평가 목표는 앞으로 네가 전공을 뭘 하던 영어로 쓰여진 원서를 읽고서 그걸 가지고 전공학문을 해나갈 수 있었는데 최소한의 그런 정도의 수용을 갖추고 있느냐 그러려면 영어 공부를 하면서 또 오늘 시험을 보면서 느꼈겠지만 상당한 사실 독해를 하는데 배경 지식도 필요합니다. 많은 소재거리에 대해서 접해본 단순한 양치기가 아니라 이런 양질의 문제를 보면서 양질의 지문들을 가지고 폭넓고 다양한 스펙트럼에 이러한 소재와 글감의 글을 읽어본 경험치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갇혀있던 EBS 달달암계식의 영어에서 벗어나 비연계로 가는 데 있어서 이해됐습니까? 자,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제시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해서 9월까지 방금 내가 얘기했었던 거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패러다임 쉬프트, 이런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맞춰 제대로 된 영어 학습을 해서 9월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목표 등급으로서의 업턴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수능까지 가게 되면 자, 이 와중에 여러분들은 목표 이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남은 기간, 남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2022학년 수능을 대비하는 6월 평권 모의고사 영어에 대한 총평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기훈이었습니다.